영등포구 보건소가 12월까지 지역 내 초등학교를 찾아 아동 성교육 아하 해피버스팅을 운영합니다. 사춘기 및 2차 성징이 시작되는 5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이번 프로그램은 아이들의 올바른 성가치관 형성과 건전한 성문화 정착을 위해 마련됐습니다. 해피버스는 성이야기와 관련된 각종 도서, 영상 자료 및 교육 도구들이 비치된 성교육 전용버스로 보건소는 교육과 놀이를 접목한 눈높이 성교육을 통해 아이들의 성인지 감수성을 높이고 아동 성범죄 등에 대한 능동적인 대처 능력을 키운다는 계획입니다. 생명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는 임신, 출산, 육아 체험부터 2차 성징과 몸의 변화를 알아보는 사춘기 호기심 설합, 사춘기 성 발달을 이해하기 위한 다양한 체험활동도 진행되며 4월 영문초등학교를 시작으로 올해 13개교를 순회할 예정입니다.